안녕하세요. 인생역전 사주쇼 인물탐구 시간입니다. 어제는 강용석씨 사주를 풀었잖아요. 그렇다면 오늘은 또 누구를 풀어야 재밌을까요? 그래서 준비했던 이철희 소장님 사주입니다. 이철희 그냥 간단하게 방송이니까 이철희씨라고 부를게요. 이철희씨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. 썰전에서 두 분이서 이제 많이 토론을 했잖아요. 그래서 보수 쪽은 강용석씨 쪽이고 진보 쪽은 이철희씨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철희씨 사주를 이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또 열어봤죠. 친절하게 이제 네이버에는 음력이라고까지 나와있으니까 사주가 확실한 것 같아요. 갑진념, 병자월, 병호일. 병호일주네요. 사주는 무지하게 좋아요. 제가 어제 강용석씨 사주보고 좋다고 했잖아요. 그거 이상이에요.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. 거의 비슷한 레벨 아니면 더 이철희씨가 더 위일 수도 있어요. 안정감으로는 사주에. 강용석씨는 좀 사주가 불안정한 부분은 있거든요. 여러가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... 부정적인 면? 좋은 면도 있지만 자기 인생에서 되게 부정적인 면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철희씨 사주에는 오히려 약점은 좀 되게 드물어요. 약점이 별로 없는... 본론부터 말하자면 이철희씨도 이번에 총선에 나오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꽤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나온 시기가 뭔가 사주를 본 것 같아요. 사주를 보고 나온 것 같은... 좀 기다린 것 같거든요. 너무 시기가 좀 절묘해서... 그래서 아주 좋게 보입니다. 다음 54대운이 이모대운인데 이때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. 계속 좋을 것 같아요. 기본 사주도 굉장히 상격 사주인데다가 원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좀 하셨는데 원래 그쪽이랑 좀 인연이 있어요. 사주 자체는. 원래 약간 법 쪽 관련이 더 많은데 실제 이 사주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약간 정치 쪽이나 약간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온 것 같아요. 원래 변호사나 검사, 판검사들이 주로 정치 쪽으로 많이 뛰어들잖아요. 변호사, 판검사 이런 권력기관과 약간 정치 쪽 사주가 약간 비슷해서 그래요. 이제 변호사, 판검사의 권력을 갖게 되면요. 더 큰 권력인 국회의원이 되고 싶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사주는 관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사주예요. 그래서 매우 좋게 돼 있고요. 이전 대운을 봐도 아주 퍼펙트하게 좋은 대운은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54대운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사주의 그릇을 완전히 채워주는 운이 이전에는 오지 않았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아주 크게 잘 와서 이 앞으로 10년 대운이 아주 좋게 갈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에요. 이분이 아주 현재 야동 쪽 입장에서 서 있는다는 가정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털어서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올 유형의 사주는 아니고요. 이번에 만약 이분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면 앞으로는 굉장히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주의 기본적인 성향으로는 굉장한 반골기질이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지기 싫어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기 싫어하는 구조에다가 말도 논리적으로 워낙에 잘하는 것도 맞고요. 크게 뒤끝이 있는 사주도 아니에요. 그래서 썰전 보시면 막 되게 좀 열을 내고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죠. 이렇게 화일간인데 강력한 수가 한 방이 딱 있으면요.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굉장히 상격 사주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가 구성이 돼 있을 때는 얼마나 정확히 수가 사주에 잘 구성되어 있느냐가 사주의 상하를 나누죠. 그래서 이분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분이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생명어리를 공개한 게 아닌가 자기 사주를 좀 아실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맞춰서 움직였다?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긴 합니다. 오늘은 이철희 씨 사주를 조금 한번 엿봤어요. 제가 이철희 씨 사주를 자세하게 더 보고 싶은데 시가 아주 완벽하게 있다면 좀 자세하게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사주는 좀 오전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좀 완벽한 시가 구성되어 있으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었을 땐 조금 아쉽고요. 내일은 또 재미난 인물 탐구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